사실은 우리 아들이 그게 뭐야 몸이 많이 아팠었어요 림프종암 림파산암 그래 걸렸었는데 아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아 다행이네요 지금 안치가 다 된 거예요? 예 자기가 잘 버텨서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거의 완치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도시 생활하면서 아마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면 저도 이런 데가 좋지 않겠어요 어쩌면 그 아이한테 꼭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현재 내가 이렇게 만족하고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도 제대로 잘 가꾸고 나중에라도 언제나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자연이는 이곳에 와서 지난 날에 감사하고 미래를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 설레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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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